헨델의 오페라 중에 리날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헨델이라는 분도 유명하고 그리고 이 작품의 내용도 꽤 재미있지만 이 특별히 여주인공의 아리아 울게 하소서라는 곡은 아직도 많은 이들이 좋아하고 사랑받으며 연주되고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이 오페라는 11세기 십자군 원정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루살렘을 수복하기 위한 십자군 원정대와 그리고 이슬람 연합의 대치 속에서 장군 리날도와 그리고 그의 연인 알미레나의 사랑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사라산의 왕 아르켄타는 자신들의 전황이 불리함을 알고 그것을 역전시키고자 이 알미레나를 납치하여 마법궁전에 가둡니다 이 졸지에 갇힌 이 자유를 잃어서 그 탑에 갇힌 공주는 울며 하소연하죠 나를 보내주지 않을 거면 차라리 울게라도 내버려 주십시오 이때 부른 노래가 바로 울게 하소서입니다 제가 그 가사 중 일부를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게 하소서 비참한 나의 운명 나에게 자유를 주소서 이 슬픔으로 고통의 사슬을 끊게 하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울게 하소서 믿음에 관하여 송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어린 시절 파리넬리라는 영화를 통해서 들었던 이 울게 하소서라는 노래가 기억이 났습니다 삶 가운데 한 줄기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 그러나 그 인생을 구원해 줄 그 어떤 대상을 찾아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우는 그 절규가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 가운데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이 시대가 주는 시대의 상황과 가치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나 자신과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가고 남들보다 덜 가진 나의 소유 때문에 우리는 울게 됩니다 그런 인생 어디에서 건짐을 받을 것인가 하는 나의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도 우린 매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거기 계시면 제발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매일 간구하며 울지요 그러나 인생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과 같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구원의 선포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믿음에 관하여서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이 수많은 상황 가운데에 도대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이 믿음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열어가며 바디메오라는 인물에 관해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곁을 항상 따르는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나오고요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둘러싸고 허다한 무리들 이리라고 표현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 권능과 기적을 바라며 예수님과 함께 또 그 뒤를 따라가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무리가 있는 그곳을 조금 벗어나 성경에서 길가라고 표현된 조금 멀리 그 길가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바디메오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라는 분이 참 유명해서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성경에는 그 인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제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46절을 한번 보시고 바디메오라는 인물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 표현합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맹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거지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지칭하는 말 바디메오라는 그런 명칭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 나옵니까? 길가 이 길가라는 말도 바디메오를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단어이죠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는 맹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시대에 앞을 못 본다라는 것 또는 때로는 신체에 장애를 가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워낙 이 많은 의술이 발달돼서 그가 언제 시력을 잃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그가 앞을 못 보게 되었는지 때로는 그 안 못 보는 그 상황을 고쳐나갈 수 있는지 밝혀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의술을 지녔지만 당신은 이런 지식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인체에 장애를 가졌다라는 것, 특별히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죄의 결과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주님 태어나면서부터 안 못 보는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지식을 보면 이 바디메오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우린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마땅한 이름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라는 이 앞에 쓰인 바 라는 말은 디메오 앞에 바를 즉 누구 누구의 아들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땅히 자신에게 붙여진 이름도 없이 디메오의 아들쯤으로 여겨지며 살아갑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별 의미 없는 인생으로 살아갔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는 거지입니다 여리고 길가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있는 커다란 도시입니다 많은 부유한 상인들이 지나가고 이 바디메오를 도울 만한 많은 사람들이 이 술래의 길가에 올라가고 또 내려오는 그 길가에 지금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한쪽 물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물이 많은 장사치들이 호황을 누리면서 길가에 웅성웅성하며 몰려있는데 그들과 대비되게 먼 한쪽의 길가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바디메오가 앉아서 제발 나를 도와달라라고 구걸하고 있는 이 그림이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가 오늘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그 바디메오가 듣습니다 그리고 귀를 엽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다이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자신이 앉아있던 모든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수님께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에게 달려오는 바디메오를 보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있는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건의 결과가 뭐냐면 제자들도 함부로 따를 수 없었던 그 길을 이 바디메오가 길에서 따랐다라는 표현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에게 주어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까? 성서 기자는 이제 다음 장에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사역을 담당하시게 되는 그 예수님의 귀한 사역 앞에 바디메오라는 인물을 어떤 중요한 인물이길래 어떤 믿음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자리했을까요? 먼저 바디메오를 통해 알게 되는 믿음은 믿음은 포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가운데는 두 가지 정도의 전제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믿음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출발하는 시점이 있고요 믿음의 끝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달려가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믿음은 날마다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존재는 이런 과정 가운데에 반드시 시험과 연단이 따라온다는 것을 오늘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바디메오를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4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그를 내게로 불러오라라는 예수님의 콜링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5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 곧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고는 그럼 믿음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끝인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 그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본문 표현으로는 길가라는 곳에서 이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서 시작하여 어디로 갑니까? 길의 한 중심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 한 중심 바로 예수님께로 향하여 점점 그 발걸음을 옮겨가는 그 과정이 바로 믿음이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길가라는 것은 이 한 길의 변두리라는 장소적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많은 무리들이 있을 때 오늘 본문 표현으로는 주변인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예수님과 별로 관계없이 살았던 한 인물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곳에서는 소문으로 접합니다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아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시던 분이다 예수님이 이런 이런 말씀을 했더라라며 그는 그곳에서 귀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어디로 향합니까? 한 중심에 서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한 걸음 옮겨 나아가면서 이제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길가에서 길의 중심으로 주변인에 머물던 그곳에서 예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로 나아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라긴 이렇게 대면하여 예수를 만나는 그 은혜가 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하며 추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져 있고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시험과 연단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에게서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이느냐 가장 먼저 바디메오의 내면 가운데에 이런 믿음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식처럼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는 이름도 없이 살아가던 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마음껀데 주저함 없었겠습니까? 저 같은 마음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 내가는 길가에서 구걸하는 사람인데 저 귀하신 선생님을 내가 과연 만나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주저함이 그를 가렸을 것입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기에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모든 길에는 아마도 실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곰기는 걸음걸임마다 그는 사람들과 부딪혀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저 앞으로 가야 되니 잠시 길을 비켜주십시오 라고 하며 사람들의 귀에 딱지가 앉히도록 그는 소리 질러야 겨우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니 사람들이 그를 방해합니다 48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이세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길 서서 하는지라 그가 이런 내면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달려 나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 다이세 자손 예수시요 나를 불쌍히 여길 서서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그를 말립니다 너 거기 있어라 너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니야 너 같은 사람은 거기 있는 거야 제발 좀 조용히 해 너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잖아 라고 하며 사람들이 그의 앞길을 차단하고 막아버립니다 더 이상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그의 모든 길들을 단절시켜 버리는 사람들의 방해가 그 앞에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에 대한 바디메오의 대응이 참 멋집니다 그가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쳐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걸음도 신앙의 과정도 이와 같이 당찬 믿음의 과정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칭찬받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도 사실 이 작은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길가에서 시작했고 주변인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점점 길의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길가에 머물러서는 그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이렇게 길가에서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신앙 생활을 잘하는 남편과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 생활 잘하는 여자와 아직 교회가 처음인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가정의 평화 때문에 내가 오늘 교회 한번 나가줄게 라고 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길가에서 아주 작은 모습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때로는 교회 학교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작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성이 좋아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아서 선생님이 정말로 과자 사주는 그 한 가지가 너무나도 기뻐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열심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점점점 이 신앙의 자리에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들은 그곳 가운데서 예수님의 참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길가에서 작은 모습으로 신앙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꼭 그 가운데에 걸림돌, 신앙을 방해하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 가장 먼저는 내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길가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별로 중심에 나아가지도 않는 모습으로 신앙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권면을 받습니다 조금 더 가운데로 오십시오 조금 더 우리 함께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 말을 들으면 마음가운데에 고민이 생깁니다 내가 저 자리에 가도 되는 걸까? 나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내가 저 자리로 향해도 되는 걸까라고 말합니다 나의 성격이, 나의 부끄러움이, 나의 주저함이 남들 앞에 서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굳게 그 발목을 잡아챕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길가에 머무는 거예요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그들의 자리는 여전히 길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편하거든요 아무도 나를 관심 두는 사람도 없이 아무도 나에게 대화 걸어주는 사람도 없이 편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오 가는 것 그 길가에서 볼 수 있거든요 얼마나 편합니까? 귀찮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의 자리는 여전히 어디입니까? 길가입니다 길 한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공동체에 성도들 간에 시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한 걸음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붙잡습니다 내가 그런다고 내 신앙이 달라질 줄 알아 때로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는 모습이 마음의 시험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교회인데 저래도 되나? 라는 모습들이 우리 눈에 보이면 마음가운데 시험이 들죠 나를 없인 여기는 말도 들을 수 있고요 나를 핀란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너는 교회 나오지 마 너 같은 나는 나오지 않아도 돼 라는 말들이 그 마음을 후벼파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발걸음이 거기서 붙잡히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연단과 시험을 통하여서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믿음을 방해하기 위해 사단이 시험하기도 하며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너의 믿음을 보시고자 훈련시키도 하는 그 연단의 자리도 주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빙빙 돌면서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의 많은 하나님의 연단으로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는 권면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머물러 계신다면 결단하십시오 내가 한 걸음 용기 내어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혹시 내 마음이 나를 붙여잡으면 나의 부끄러움이 나의 내면의 모습이 나를 그 자리에 굳게 주저앉히고자 한다면 이 내 눈을 질끈 갖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셔서 나는 저 가운데 가서 예수님을 바라볼 거야 라고 결단하는 믿음이 오늘 주어지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조용히 하라 때로는 너 같은 사람은 교회에 필요 없다라는 나를 흘란하고 방해하고 시험하는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더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네 모든 환경과 역경 가운데에 내가 주님 있는 곳으로 가게 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더욱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믿음의 중심 대신 믿음의 끝 대신 예수님 앞에 그 걸음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영적인 현실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은 북상에서 참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51절 말씀인데요 같이 우리 5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르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정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묻는 거예요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로 사람들에게 매달려 구걸해야 먹을 것이 생겨나는 그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한번 말해보라라는 거죠 옳은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오늘 아침을 굶었습니다 빵이 있다면 내게 좀 나눠주십시오 주님 당신이 가진 물질이 좀 있다면 나에게 좀 나눠주십시오 내 옷이 헐었는데 이 옷을 대신할 혹 걷어있다면 그것도 나에게 나눠주십시오 조금 과하다면 혹시 당신이 돈을 가진 것이 있다면 그 돈을 나에게 좀 나눠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마 합당한 대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성경 맥락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바디메오에 관한 말씀은 단순히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이 기적 이야기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 8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의 제자론의 제자도의 결론이 오늘 10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 11장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계시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뭘 하세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그것 가운데 십자가 사역을 담당하시는 바로 그 자리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염려가 됩니다 얘네들이 과연 신앙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얘네들이 과연 활란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으로 가르치는 부분이 제자조인데 그 제자들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바리미오 이것이 클라이막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이들이 바로 믿음을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제자들 가운데 뭘 원하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을 뜨는 것 눈을 뜨는 것 예수님은 이 한 가지를 바랬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눈을 감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자 제자조의 세상의 모든 제자들의 눈을 가리는 세상 것들로 인해서 그 눈이 가려져서 온전히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자 예수님은 원하고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너희들 눈을 떠라 그리고 나를 바라보라 라고 주님께서는 이 바드메오의 입술을 통해서 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표현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10장 36절, 37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전 구절이죠 마가복은 10장 36절과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쭤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어떤 말씀을 찾고 싶었는지 혹시 찾아내셨습니까? 주님은 똑같이 물으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드메오는 조금 전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보기를 원한다라고 대답했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주님, 주님이 왕이 되면 나를 그 높은 자리로 올려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똑같은 물음 가운데에 하나는 주님 보기를 원한다는 말로 하나는 내가 좋은 자리에 앉고 싶다는 말로 대답하고 있는 상받는 모습을 말씀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28절의 맥락도 같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 이 베드로의 말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다투고 주님 때문에 얻어질 영광과 보상에 온통 세상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제자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뜨지 못하니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한 이 중심이 없으니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얻어지는 이 보상에만 관심이 있은 채 십자가에는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현실 가운데 출발했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재림하는 기간이 30년, 40년 늦춰지자 사람들은 그 신앙의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대신에 신앙 때문에 얻어지는 이 결과에 주목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는 말로 인해 얻어지는 영광과 보상에 온 교회가 집중하게 되고 나 자신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 고린도 전세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바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인 교회에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에 어떤 믿음이 들려져야 합니까?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근래의 신앙 생활 가운데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울어본 적 혹시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이끄심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아서 애통해하고 있는 마음이 과연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음성 너무나도 잘 들려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십시오 주님,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 오니 학업에 지혜를 주시고 주님, 제가 이 사역을 담당하니 이 사역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도 내게 주십시오라고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말 가운데는 잘 대답합니다 그런데 한켠으로 주님, 내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언제 제 입술 가운데 맺어졌는지 까마득하더군요 지난 세월 가운데 저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나에게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다라고 신학생이 되었는데 어느덧 제 눈에 뭐가 들어오냐 예수님 대신에 세상이 들어옵니다 잘 서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잘 공부하고 싶고 이 모든 것들이 잘 열려지길 원하는 은과 금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길을 따라 나섰는데 어느덧 제 눈도 감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내면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어떠신가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시냐 하는 이 영적인 물음 앞에 애통하는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요? 주님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내 영혼에 대한 탄식이 우리들 가운데에 얼마나 머물고 있는지 질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잠시 대답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찾아와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그럼 그 마음 가운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얼 달라? 라고 주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얼마 전 후배가 추천해줘서 관심 있게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임스 스미스의 습관이 영성이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You are what you love 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너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은 꾸준히 무언가를 추구하는 존재인데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하고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 내가 되어서 정체성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예배하는 자가 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극복됩니까? 참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된 것을 위해서 예배할 때에 이 모든 욕망이 극복된다 라고 그 책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 바로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너의 기도가 무엇을 위하여 있느냐 너의 예배의 중심이 무엇이냐 주님은 이 물음을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에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대답을 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질문을 받았고 초대 교회에도 이 질문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도 이 질문이 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고 소망하기는 주님께 나아가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는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사는 내 영혼에 대한 애타는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예수님 곁에 머무를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우리가 눈을 뜰 때 그곳에 예수님 한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주의하며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먼저 기도할 때에는 어떠한 실현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영적 현실에 애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복된 신앙인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수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예수님께 향하는 그 발걸음을 방해하는 아버지요 우리의 발걸음을 잡아매는 이 세상의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하나님 그런 모든 믿음의 연단과 시험들을 뛰어넘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복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뭇거리며 주님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널마다 중심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통 세상의 것에 우리의 눈이 쏠려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그러한 영적 현실을 애통하며 울며 간청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이요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바디메오의 애통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 가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학교와 또 교사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잠깐 보시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의 얼굴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힘든 시기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신하는 교사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교회학교 주간 예배를 드릴 텐데 주여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교사로 헌신하는 복된 선생님들 많이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대면하기 어렵고 사랑주기 어렵고 헌신하기 어렵지만 그 마음 결단하여 주의 종으로 또한 교사로 헌신하며 그 자리에 섰사오니 주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위로와 격려와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소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도 함께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 포기하지 않도록 주여 날마다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가려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생명이오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모든 중심을 두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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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